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갑자기 신랑이 배 아프다고 했는데 한 이틀 약 먹고 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내딸이 장염인가봐요. 이게 장염도 옮기나봐요. 막내딸이 갑자기 밤에 아파가지고 제가 막 너무 놀랐네요. 애들은 왜 꼭 밤에 아플까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막내딸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계속 토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도 저는 진료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열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서 약 먹고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며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너무 유튜브만 키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하던 걸 안 하니까 이게 하루에 이게 한 제가 두세 시간씩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한 두세 시간 소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시간씩 하던 일을 매일 하던 일을 뭔가 안 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우선 다들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신랑이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아프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 산 식물 몇 가지와 꽃빈 식물, 꽃이 지고 있는 식물들 정리하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식물인데요. 킹 오브리에타 라는 꽃이에요. 저번 주말에 애기가 아프기 전에 이렇게 하나 샀는데요. 이렇게 며칠 만에 제가 신경을 못 써 주니까 애가 아파서 3살 신경을 못 써 주니까 식물들이 되게 싱싱했는데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웃자라네요. 그래서 요 식물 새로 사가지고요. 이따가 한번 분갈이 영상이랑 한번 어떤 식물인지 다음 편에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2, 3주 전에 샀던 레위시아예요. 근데 제가 꽃을 보려고 아예 안 건드렸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적응을 못하는지 꽃대가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딱 그때 펴 있는 한 송이만 보고 나머지 꽃은 보지 못하고 제가 물이 부족한가 물을 줬어요. 근데 물을 주니까 이게 과습이 일어났는지 이게 또 마르는 거여서 얘는 지금 제가 오늘 당장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 보니까 이게 분갈이 하면서 꽃대도 금방 잘라지고 이게 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잎도 부서지고 해서 저는 아까우니까 이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해 주려고 이렇게 놨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식물을 사신 분들은 오자마자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레위시아라고 얘가 물을 좋아하는 다육식물이니까 물을 많이 안 좋아하겠죠. 근데 꽃이 퍼 있으니까 아마 수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흙이 그냥 일반 흙이잖아요. 다육이 흙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흙에서 적응을 못하는지 하여튼 누렇게 지금 둥둥 떠서 사온 지 지금 2주만에 지금 꽃도 못 보고 누렇게 둥둥 뛰고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후회하는 게 진작 분갈이 해줄 걸 다른 분들은 이걸 사 오자마자 분갈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꽃을 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근데 꽃도 보지도 못하고 입장도 약간 시원치 않고 약간 좀 걱정입니다. 왜 이럴까요? 방 안에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물도 주고. 잎은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광택이 있고 싱싱해요. 이렇게 새순도 나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이건 이따가 한번 분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말에 이거랑 같이 산 너도 부츠라는 아르메니아라는 꽃이에요. 이게 잠깐만 더 예뻤는데 3일만에 이렇게 약간 지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동글동글 또 귀여운 거예요. 또 이렇게 안 키워보고 또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 하니까 또 귀엽잖아요. 이런 식물은 제가 없거든요. 이왕이면 좀 집에 없는 식물로 한번 구해보자 사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혀 집에 없는 이런 뾰족뾰족한 거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름도 너도 부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도 부츠니? 아르메니아라는 식물을 하나 구입해 봤어요. 귀엽죠? 귀여워요. 색깔도 보라색이고 제가 보라색 꽃을 워낙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보라색인데 자꾸 보라색만 삽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10월에 샀던 사랑초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안 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초가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사랑초가 이제 빛을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 집에서는 웬만한 사랑초는 입만 부성하고 꽃은 피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꽃이 퍼가지고 또 귀여운 거예요. 귀엽죠? 노란색 꽃. 얘는 잎사귀도 보라색이라 약간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같이 샀거든요. 근데 노란색은 제가 물을 너무 아껴줘서 죽어보이고요. 얘만 남았어요. 얘들 원래 다른 화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물이 너무 화분이 작아서 물이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가 이제 물이 부족해서 마르고 해서 여기로 살포시 이렇게 옮겨봤는데 잘 크네요. 꽃대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어우 귀여워. 오랜만에 또 보니 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웨쌍이가. 이제 2, 3일간 막 너무 이제 정신이 없었거든요. 애기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꽃이 퍼 있으니까 또 행복을 주고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아젤리아가 계속 펴 있는데 이제 이 아젤리아가 이렇게 말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을 따주려고요. 아까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분도 예쁘게 예쁜데다 옮겨주고 하려고 어떻게 손으로 뜯어야 되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친 꽃은 빨리 정리를 해주고. 꽃이 또 이제 꽃대가 올라오진 않겠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마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꽃대를 따주고 정리해 줬으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이게 마지막 꽃일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새순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꽃을 얘는 싹 다 정리를 해 주고요. 아우 아까워. 정리해 주면서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 개만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을 넘게 입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제 꽃목우리에서부터 작은 갈색 꽃목우리에서부터 제가 애지중식 키워가지고 정이 많이 가고 사랑이 많이 가는 꽃입니다. 이렇게 씨앗이 생기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젤리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 아젤리아 꽃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 아쉽다. 아쉬워요. 너무 예쁘게 보고 있었어 가지고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계속 제라늄이 하나만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라늄이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꽃이 짜자잔. 와 너무 예쁜 살구빛이죠. 이 아이는 제가 주황색 제라늄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피고 있는 주황색 제라늄 계속 꽃이 피는데 얘는 한 6개월 전에 사서 꽃이 계속 안 펴가지고 제가 분갈이만 두세 번 해줬던 아이예요. 이렇게 꽃대가 어머 여기도 있네 꽃대가 우와 갑자기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와 가성비 가성비는 진짜 제라늄이 짱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꽃이 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또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화분도 옮겨주고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아 역시 모든 식물을 키우는 데는 사랑을 주어야 얘도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것도 사랑을 주어야 꽃이 핍니다 여러분. 꽃은 확실히 이제 분갈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물주고 물을 또 열심히 주고 아껴주고 이러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뭔가 확실한 보상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소홀하면 어떻게 맞춰줄 수 없는 환경이나 소홀하고 하면 죽긴 죽어요. 식물이 근데 어떻게든 식물등을 비춰주고 사랑을 해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어나니까 이게 보상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이 매력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이렇게 정말 색깔이 환상적이네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제가 꽃이 안 필 때는 왜 안 필까 왜 안 필까 왜 하나만 이렇게 제라늄이 계속 꽃이 피고 다른 제라늄 5개는 왜 꽃이 안 필까 막 안달복달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대빵 큰 게 두 개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너무 또 고맙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